따뜻한 음색의 싱어성라이터 홍이사. 뭔가 스펙이 빙탕하잖아요, 자랑할 만한 스펙이. 사실 뭐 2013년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을 했구나. 그리고 알죠? 바클리엠. 바클리엠. 장혜진, 양파, 김동률 씨. 예예, 다들 외우고 있어요. 실력파클리엠. 그렇죠, 그렇죠. 실력파클리엠. 한 달 만에 합격을 했다. 한 달 만에? 근데 한 달 만에 합격을 했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? 원서를 넣고 이제 한 달의 시간이 있었어요. 그래서 한 달에 연습을 하고 오디션이 났죠. 아, 보컬을, 보컬을. 아, 멋지다. 이게 내 친구입니다. 진짜 진짜 힘들어요.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, 홍이상. 왜요, 왜요? 제 아들 이름이 이사기? 그런 필요가 있으실 거 같아요. 오늘 무대에 신경을 쓴 이유가 있을 거 같거든요. 알린 님이 올킬할 줄 알았어요. 포식자도 배가 부를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그 팀을 살짝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우승을 우승을